자 이번 출연지인도 좀 전에 코칸버트 열기를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가죠 뭐 아 젤리피쉬 빅스가 여기서 사실 첫 데뷔를 했거든요 지금 뭐 엄청난 인기 아이돌 그룹이 되는데요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젤리 가족입니다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베리베리입니다 네 베리베리입니다 너무 불렀어요 다아요 다요 두 번째 불러 너무 불렀어요 엄마가 유도만 지금 서울러 거울 거울 거울거예요 그럼 왜 저장날айтесь 여기 안 와요 어디서 안 와요 해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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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니, 언니 계세요? 빈포! 있어요? 있어? 자,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항공 인천 타이페이 왕복 2인항공군. 자, 이불리 옆에 누가 뽑을래요. 누가 하나 뽑으실까요? 경민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불까지. 네, 도봉구 도봉구. 80길, 다시 8.. 9.. 버티엘카팀에 죽어하고 계시는 권영숙님 축하드립니다. 자, 권영숙님 도봉구에서 오신 1509만 쓰시는 권영숙님 계세요? 권영숙님! 계시나요? 도봉구에서 오신 탈비행항공, 왕복항공권. 아니요, 제가 가져와겠습니다. 제가 가져오세요. 자, 어디 계세요? 아니요, 어디야! 없으시면? 아, 있어요? 어, 있어요? 없으시면? 안 돼! 자, 우리가 지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시면은 저희 주시는 건가요? 없으시면 지금 베리맨이 가져가나요?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야 없으면 다시 보게 하나, 둘, 셋! 다시 보고 볼게요 고향 덕양 4종류 이인호 씨 이인호 씨 0679번 쓰십니다 고향에서 오세요 있어요? 어, 저쪽에 있대요 되십니다, 되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베리베리 못 가겠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곡 들어야죠? 어떤 노래? 아, 네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비트플렉스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또 아름다운 밤에 어울리는 아, 정말 어울리네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비트플렉스 처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좋아 백지야 나 메인 영원히 가 메인 영원히 가 메인 영원히 가 메인 영원히 가 펜서 가 메인 영원히 가 아, 진짜 어, 진짜 네 아, 나 모두 다 볼 수 있단 말 모두들 듣기로는 거툰하는 듯한지만 꽃을 열린 걸 내가 알아서 빛이 천사처럼 보면 알지 어쩜 세상에 있지 멈출 거라 생각했다면 Look at me, go Look at me, go 뭐가 될지 모르지만 못한 다 볼 수 있어 넌 위해 Be-물 So my glitter 달을 줘 있던 날 이낙은 먼지를 털어내고 잘 봐 내가 달바한 빛이 가득한 눈 익숙하게 계속 눈이 가득 널 보는 날, 내가 보는 널 보는 날 Who I am 그런다는 대답해 알아봐 Beautiful, beautiful As beautiful, beautiful Who I am 계속 찍어보면 돼 나를 믿어줘 믿어줘 날 믿어줘 믿어줘 너와 넌 위해 꾸며진 모습을 위해 겹쳐진 시키루에 저 봄을 상상해 날 해 넌 위해 꾸며진 모습을 위해 겹쳐진 시키루에 겹쳐지는 사람은 내게 이제부터 존재해 모두 된 거야 나나나나 손대 모든 기회에 처음될 수 없어 나나나나 부서다 추고 기절한 것 같아 높아 깨나 모든 좋아 똑같은 생각이란 I can't look at me 그냥 네 곁에 넌 내 곁에 지구에 닿자 그냥 너에게 넌 나에게 이 우리 맘 어쩌나 우리 싸이의 비틀 딱 맞잖아만 지금이 기쁨 널 보는 날 보는 넌 널 보는 날 Video Who I am 그럼 나는 Line I'm a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Who I am 그색 찍혀보면 내 너를 믿어줘 믿어줘 너 화자리해 Fuc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